여기 어때? 콘서트 팩에 오신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시고 계신가요? 네 또 이제 바로 다음 곡을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면서나 이렇게 뭔가 놀러 오셔서나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렛츠고! 다시 렛츠고! 그래 눈빛만 보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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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